아리조나 아줌마입니다. 이거 작업을 하기 전에 오늘 이게 끝난다는데 이게 이제 지금 약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테인트를 이렇게 다 일로 해갖고 절로 뭐가 이제 약품들이 우리한테 피해를 갈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대대적인 작업을 하네요. 아휴 거울을 또 이렇게 밖에서 난다. 밖의 대로 밖에서 난다. 밖의 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무슨 입구를 만들었다는데 뭘 사용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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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음, 알겠어요. 알겠어요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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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 들어갈까요? 알겠어요. 이게 박스... 예예 박스 이렇게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다 막아서